1. 들어가겠습니다. 확인!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쇼. 여행 잘하고 계세요. 예. 원즈님부터 한번 주사위 던져볼까요? 제발 가까운 곳으로. 비나이다, 비나이다. 하나, 둘, 셋! 어, 사나왔다. 핀란드의 스발바르 패스했다. 9! 9? 쿠바. 일단 황금열새 있습니다. 그게 좀 낫다. 황금열새 뽑아볼까요? 센터! 보여드리겠습니다. 뭡니까? 뒤로 세 칸. 어? 한, 둘, 셋! 에카도르! 아, 에카도르 언제 가냐? 즐거운 여행 되세요. 화이팅! 에레이씨. 나 이럴 줄 알았어. 제가 어제 말했잖아요. 돈 쓸 일이 여기까지 밖에 없을 수도 있다고. 아이러브 로마. 아, 로마 너무 차서. 아이러브 로마 티 하나 샀어요. 단돈 10유로. 이것이 만 원이다. 엑스라이즈인데 그렇게 안 커. 에카도르에서 잘 입을 것 같아. 엄청 시원시원하네. 이거 지금 무엇을 해야 되냐. 에카도르로 갈 비행기 편을 찾아보겠습니다. 석하이 석해너. 마드리드에서 직항이 있다. 생각보다 동선이 깔끔하다. 총 17시간 30분. 결제! 아이러브 로마 즐거웠다. 로마 많이 오시라. 화이팅! 로마 안녕! 총 15시간 20시간 정도. 대장정이 시작됩니다. 예예. 아무튼 뭐 그렇다는 이야기. 들어가 봤습니다. 안녕! 무인 스타벅스가 있네. 여기서 한번 해봐야지. 전화기. 근데 아이스커피가 없어. 우리나라에서 자는데 아이스커피라고 하면 까페 아메리카노. 털. 다크? 밤이니까 나름 블론드. 어? 이건 뭐야? 이건 뭐 말이야. 아니! 아니야! 시럽 안 돼. 깜짝 놀랐네. 이 크레마 좀 보셔. 맛있는 거 어떡하면 돼. 오 똑같네. 아우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는 없다. 얼죽아 진짜 살기 힘들어. 여행 가면 힘든 게 아이스커피가 없어. 한국만큼 없어. 무슨 브리핑 할 거냐. 아직도 정확히 뭘 할지 못 정해가지고. 제가 근데 다른 건 다 잡는데 재미없다. 이런 소리를 못 참아요. 그래갖고 내가 신체적으로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몸살이 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. 진짜 압박감이 와가지고. 몸살이 올 뻔했어. 비행기에서 내가 그 재미없을까봐. 이왕 이렇게 된 거 거기서 신나게 누워있다 오겠다. 뭐 이런 느낌으로 갈까 하면서. 아무튼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요. 정신이 나가고 있어요. 왜 이렇게. 우와 진짜 시원하게 생겼다. 한 시간 정도 더 누워있겠습니다. 아무튼. 에카도르 키토 국제공항 도착. 잠깐 도착 브리핑을 해보자면. 키토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공항이 너무 깨끗해요. 그리고 나왔는데 풍경이 너무 깨끗해요. 이거 보세요. 그리고 여기가 약간 예전에 스페인 영향권이었대요. 그래서 마드리드랑 또 여기가 직항이 있나봐. 호텔 가서 오늘은 조금 그냥 쉬어가는 날. 내일 비행기나 이런 거 알아보고. 택시를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택시.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US 달러? 아 25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어머 너무 친절하셔. 오우 이 맛에 택시 타는 거요. 오우 근데. 날씨가 딱 내가 좋아하는 날씨네. 선선하니. 오우 좋다. 에카도르 좋네. 아 여기가 엄청 고산지대래요. 안데스산맥도 엄청 섬준하고. 그래가지고. 적도지만 이렇게 쌀쌀하대요. 그래가지고. 그렇단 이야기. 이거 타고 가면서 기사님이 이것저것 보여주시는데. 산 꼭대기에 도시가 있고. 저기 어떻게 올라가냐? 지금 가고 있는 이 도로도 산 거의 위쪽이에요. 이제 진짜 고산도시가 많나봐. 여기가 숙박비가 안 비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. 각방에도 엄청 저렴해요. 드디어 각방을 쓰는 곳만. 완벽한 각방. 기분 너무 많이 쬐지는데. 호텔 너무 예쁘다. 소 프리티 프리티. 가오지스럽네. 스페인 뭔가. 오우. 그라시아스. 어머 여기 밖에 다 보이고 미친네. 미쳐 미쳐. 자 여러분. 커피 한잔 하면 사. 브리핑을 시작해보겠습니다. 다윈의 뭐 시초가 된. 어떤 섬이 있는데. 갈라파고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. 가면은 되게 희귀한 동물들이 많대요. 동물들도 구경하고. 바다도 보고. 거기가 약간 휴양지 느낌이라서. 숙소도 좀 좋은데 하고.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좀 누울 시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. 거기가 섬이긴 한데. 비행기로 밖에 못 가고. 하루에 직항이 한 번인가 두 번 밖에 없어요. 아침 비행기. 2시인가 비행기. 그럼 예약 때립니다잉. 예약 완료. 숙소 숙소. 저에다가 비싼 거 알고 비싼 거. 숙박객 3명. 조식 포함. 어떡하지. 엄청 비싼 데도 있고. 근데 제가 지금. 숙소 운이 되게 안 좋거든요 지금 계속. 피디님이 한 번 골라보실래요. 뜨거운 물 안 나오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요. 오 빌라 하나인데요. 빌라 하나 플렉스 해볼까요. 침실이 3개에요. 1인 1방. 방에서 노을이 보여요. 안 나가도 돼요. 사진 촬영하러. 미친네. 기분 째지는데요 갑자기. 자 가보자고. 예약 됐습니다. 그러면 내일 아침에 공항으로 가는 걸로. 오늘은 찬물 샤워로 하고 쉬겠습니다. 화이팅. 여러분 여기는 다시 키토 국제공항 하루 만에 돌아왔다. 갈라파고스 가려면 입장권이라는 걸 다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된대요. 근데 그게 공항에 있대요. 그게 20불. 그걸 구입해서 가야지 입도를 할 수가 있어요. 거기가 약간 되게 보호구역이어가지고. 아 여기 여기 갈라파고스 뭐라 적혀있어요. 거저보자 어디 보자. 아 여기가 그리고. 그 입도 할 때 짐검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. 하나하나 다 꺼내보신다고 하시더라고. 플라스틱도 안 된다 보네요. 뭘 들고 가야 되나. 근데 환경보호를 해야 되는 곳이어가지고. 굉장히 빡신 것 같습니다. 데 갈라파고스. 데가 약간 더 느낌이더라고. 더 갈라파고스. 아 잠깐 브리핑을 들면. 들어가면 입도비라는 게 있어요. 뭔가 환경보호기금 이런 목적인 것 같은데. 그게 100불. 그리고 여기 이제 히토에서 갈라파고스 가는 비행편을 사야 되잖아요. 근데 그게 외국인용이 있고 내국인용이 있는데. 저희는 외국인용을 사야 돼요. 외국인용을 안 사면 벌금이 어마어마하대요. 근데 외국인용이 어떻게 구분을 하냐. 그러면 이제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살 때. 그냥 제일 비싼 옵션이 외국인용 티켓이래요.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저희는 제일 비싼 거 샀거든요. 까다로워. 까다로워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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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언제 돌아가세요? 언제 돌아가세요? 쉽네. 그냥 주면 해주시나봐. 오 티켓이 예뻐. 안녕하세요. 오 뭔가 꽤 그럴듯한 티켓을 주셨어요. 여기는 이제 개인정보. 자기가 무슨 항공이었지? AV1688. 이럴 땐 저의 어떤 여행유튜버 꿀팁. 게이트를 모르겠거나 터미널을 모르겠을 때. 구글에다가 항공기 번호를 적으면. 모든 게 다 나와요. 이렇게 나온답니다. 지금 뭐 출발했는지 이런 정보랑. 터미널 정보까지 뜨니까. 참고하시라. 이거 대꿀팁이야. 나만 아는 대꿀팁이야. 에비앙카라는 항공사가 있나 본데요? 이거다. 이거. 이거다. 셀프 체크인. 다 했다. 다 했다. 여러분 이제 안에 들어가서 만날게요. 이게 소독하는 거래요. 그래서 거기 병균 옮겨가지 말라고. 이렇게 살균 소독 스프레이를 뿌린다고 하시더라고요. 너무 철저하지 않아요? 환경 보호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니에요? 엄청 좋아보야지. 저희는 이렇게 청정구역으로 들어갑니다. 생명의 소중함이 있는 그런 섬으로 들어갑니다. 날씨가 엄청 더워보였는데. 풍경이 되게 이국적이에요. 우와. 별로 안 덥다. 어머 어떡하면 좋아. 휴양지 온 거 같잖아. 오우. 기분 짜장. 어우 너무 좋네요. 이것 봐 이것 봐. 글차가 웅장하네. 퍼스트 인더 월드래요. 세상의 시초. 오오오. 아 거북이 거북이. 거북이가 막 반겨져. 오 귀엽다. 어우 기분 너무 좋은데요 갑자기. 오오오. 원지리 굿굿굿. 아 기분 좋다. 제가 포화스럽게 노리고 싶어서 픽업 서비스를 예약했는데 아니 내가 그걸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. 이렇게 마중 나와 계신 거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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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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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간다. 와 대박 풍경이 진짜 말도 안 돼 예쁜 거는 많잖아요 어딜 휴양지에 가나 근데 거기에 약간 주라기 월드의 어떤 그런 느낌이 한 방울 들어가 있네 이게 되게 신비롭다 저기가 산타크로즈 섬이구나 어우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예스 요거서 1달러씩을 내고 페리를 타고 건너가면 됩니다 저희 숙소가 이 산타크로즈 섬의 남쪽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택지로 한 쫙 내려가야 돼요 이야 너무 좋다 제 예상보다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오기 전에 막 갈라파고스 별로다 안 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약간 왜 그랬나 싶긴 해요 지금 벌써부터 와야 되네 여기 너무 좋네 바닷물이 되게 투명해요 지금 거풀나서 잘 안 보이는데 물이 너무 좋다 아 가방을 위에다가 실었구나 오 이렇게 딱 높이가 딱 맞네 오 나 이런 유머러스한 분위기 너무 좋아 아 다들 카메라 비치면 막 기분ench아 하시잖아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오 좋은 차타 좋은 타 멋있는 차! 땡큐! 그라시안! 아하하하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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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우 롱이 비 택 프로 히얼 투 더 호텔 아 이준 나 미야 프러스 마트 포리 미는 포리파 미는 어 어 어 격해 이즈 만 데 캔 어느 툴즈 데 압도는 아킹 히 윈 세 칼 띵 때 세 캠 수 수 여기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셨는데 여기가 섬도 엄청 큰데 고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기온이 계속 바뀐대요 그래서 저희가 내린 곳이 좀 더 써니 써니 하고 날씨가 좀 쾌적하고 여기로 갈수록 좀 구름이 있고 날씨가 변한대요 어 근데 약간 비 같은 게 여기 떨어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기온이 달라서 사는 동물들도 다르대요 여기 섬 위치마다 너무 신기하고 지금은 구름 속에 들어와 가지고 흘려졌어요 와 안개가 자욱 하니 아 여기 여기 어 어 어 거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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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난 우우우우우우 너무 신기하다 어 저기있다 저기 거북이 거북이 오우우우우 거북이 거북이 갈라파코스에서는 돌이 움직이면 거북이라고 그러고 멈춰있으면 돌이라고 그런대요 돌이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어머머 너무 신기하다 어머 다윈이 여기서 연구를 할 만했네 되게 매력있다 여기 저희 이제 산타크로스 남부에 있는 그래도 제일 관광지 뭐시기에 들어왔고 조금 문명이 느껴지고 있어요 사람도 자전거 타고 다니고 건물도 좀 있고 슈퍼 같은 것도 좀 있고 오 식당 식당 맛있겠다 문어 판다 문어 What is famous food in Galapagos? 랍스터 랍스터! 오케이 랍스터 꼭 드시래요 오늘 저녁은 랍스터다 오 나 조금 흥분했어 지금 꼭 먹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하버드 택시본트에 가야 돼 오케이 땡큐 땡큐 아니 가는 데 근데 너무 오래 걸려 또 뱉아야 돼 또 뱉아야 돼 또 뱉아야 돼 어우 지겨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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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택시본트에 가야 돼 네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가 돈이 많이 깨진다고 들었는데 진짜 많이 깨지네 이동 경비만 제가 듣기로는 여기 숙소 들어가는 페리가 24시간 운행한다고 들었어요 24시간 운행한다고 들었어요 24시간 운행한다고 들었어요 오 상어다 어머 여기 진짜 동물 천국이구나 그냥 막 돌아다녀 애들이 아무튼 거기 가면 마르게리따라는 여자분이 기다리고 계신데 마르게리따 그거 맛있는 거 아니에요? 먹는 거? 땡큐 빠이빠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오우 기분이 좋다 원 투 쓰리 그라시아스 그라시아스 오 물개 오 저기 깨도 있고 여기 또 있다 어머 야 애기인가 보다 얘는 어머 여기 또 있네 어머 이거 휴양 그 자체야 여기가 고급 빌라들이 모여 있는 데인가 보다 오 문 예쁜 거 봐 이집 아울 오 이거 다 우리 건가봐요 어머 휴가 미쳤네 어머 이거 봐 이거 봐봐 아마존 같잖아요 저런 거 우와 식탁도 있고 오 여기 침실도 있고 오 2층도 있나봐 우와 위에가 더 미쳤는데요? 거북이 등껍질이 있어요 와 이거 거울이야 깜짝 놀랐네 여기 침실이 미쳤네 어머 월풀 있어 월풀 텔레비전도 있고요 밖에 썸배드 썸배드 드디어 저희가 진짜 제대로 된 숙소를 예약한 거 같아요 약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네요 저희 어떠한 한방에 같이 이렇게 묶고 찬물 안 나오고 인터넷 안 되고 뭐 이러던 주마등처럼 지나가네 오 너무 좋은데? 진짜 크다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다 사람 아우 오 오 다리가 막혔어요 여기가 최대입니다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다리가 여기 더해서만 내려가요 오 오 아 됐다 아무튼 여러분 좀 감개가 무량하고요 밥을 먹으시죠 외출 따라따따따 아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여기가 해가 엄청 빨리 져요 5시쯤에 해가 벌써 지거든요 근데 지금 셋이잖아요 그니까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밥을 먹어야 돼요 돌담이 있어가지고 제주도 어딘가 같아요 아직 관광객들은 잘 모르지만 아주 예쁜 그러한 마을 같습니다 어 배 들어왔다 야 근데 어 내가 말해서 놀랬나봐 흰자가 없네 어 얘 또 놀랬나봐 미안하다 앵 과잉 액션을 하면 안되네 애가 깜짝깜짝 놀래 아무튼 옆에 뒤에 배가 들어왔고 오 이렇게 오 오 오 그라샤 여기 레스토랑이 이제 오는 길을 봤는데 이제 꽤 있더라고요 말리지 마세요 저랑 오늘 랍스터 먹을 거야 일단 일로 쭉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랍스터 판다 어머 사진에 랍스터 있다 여기 가면 되겠다 일로 쭉 가면 랍스터집이 하나 있어요 오 먹어야지 먹어야지 우리 가이드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랍스터 먹어야지 오 카페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공상품이 다 파는데 이런게 육지보다 굉장히 비싸대요 여기 투어 업체가 많네 하고 싶은 거 나중에 상담사 한번 받아 봐도 되겠다 오 바이크 렌틀도 있고 이거 이거 봐야 되거든요 이거 저 이거 보고 싶거든요 얘 너무 귀엽잖아 이 바다 도마뱀 이거 하마터면 속을 뻔했다 인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관광안내소인 줄 알았는데 여행사야 그냥 안내 물어보러 갔다 영업장에서 한다니까 나 같은 사람은 저거 하마터면 속을 뻔했네 죄송해요 랍스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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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 랍스터 오 랍스터 오케이 예예 이거 살아있는 거야 이거 얘 죽었니 예예 내 친구가 2개의 코코넛 그 사진을 보면 볼 수 있어요 1개의 코코넛 1개의 코코넛 2개의 코코넛 2개의 코코넛 2개의 코코넛 오 예예 이 코코넛 기분 째지네 나도 한번 들어보자 오 이상한데 바귀벌레 엄청 큰 거 같아요 35 아 한 마리 35불 2개 2개 아 랍스터가 생각보다 크네 네 네 네 아 드레이트 하나는 코코넛 갈릭 하나는 최비채 맛이랑 그냥 국 맛 이렇게 네 가지 맛 네 가지 맛 오케이 오 이거 뭐지 뭐지 스코피언 스코피언 랍스터 딜리셔스 네 25 25 1 1 오 예 뭐지 아 뭐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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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천해주는 걸로 먹어야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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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물고기도 약간 여기만 있는 그런 물고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라 들어오시라 저도 먹는데 별로 돈을 아낀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갈라파고도 좋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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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미쳤다 맛있겠다 여러분 How can I eat? Just eat? 아하 This is meat 아하 와 내가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와 어렵다 오 됐다 음 제가 좋아하는 코코넛 버터맛 코코넛이랑 버터향이 엄청 많이 나네 음 탱글탱글해 이거 한번 먹어보자 야 이거 오동통한 거 봐 그래도 랍스터가 사이즈가 좀 커서 그나마 먹을만하다 코코넛이랑 갈릭이랑 맛 똑같은데? 아무튼 맛있다 외국에서 많이 먹어본 콩스쿠 맛 맛있네 빨간 고기도 먹어보겠습니다 오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내가 잡힐랑가 모르겠네 조기랑 맛 똑같아요 한국 생선 정식 먹는 기분인데요 김치 있음 좋겠다 김치 오 얘 너무 아깝다 이거 안 먹기는 근데 오 대박 대박 오 음 대게 같다 대게 엄청 힘이 많이 드는데 배가 안 차 그런 느낌이야 그라시안, 무척 그라시딘 이거 깨보자 오 대박 어우 지친다 야 쉽지 않다 랍스터 이거 맞아? 감사합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고급 음식 아니야? 랍스터? 이거 투자보 음식이지 왜? 이거 아닌데? 도와드려요 왜 이렇게 질긴가? 이거 맞아? 어?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? 아니 죄송합니다 안경이 다 치웠는데? 아 로마 뒤입어서 다행이다 이탈리아였으면 지금 예의 없는 이탈리아였으면 예의 많이 오면서 큰일 났어 괜찮아요?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진짜 이거 라면에 넣으면 진짜 맛있을 거 같은데 사람은 먹던 거 먹어야 돼 고급진 거 먹어도 몸이 안 받아줘 이탈리아에서 너무 맛있어 고급진 거 먹어야 돼 너무 맛있어 고급진 거 먹어야 돼 고급진 거 먹어야 돼 이스판님도 너무 맛있어 다 먹겠는데요?